루카스 루카스 빡빡이 머리 한번 만져주고 니가 발로 찬 머리 한번 만져주고 바빡이 빡빡이 빡빡이 히힛 아니 씨발 아니 가망이 없고 자기를 여기가 데려온건 알겠는데 왜 돌로 찍어 죽여버리냐 와 진짜 살이 있는 얘가 다 했네 막 다쳐버리네 그냥 그 자리에서 석준 어서와 왜 죽이는 거야 지발 격리 감염 위험이 높아 격리 아니 코로나 코로나 거긴가 중국발이네 중국발 어 잠깐만 후레쉬는 갖고 와야지 후레쉬 얘한테 있는 거 아닌가 야 너 후레쉬 내놔 후레쉬 어째있냐 너 없네 아니 후레쉬는 어떻게 하라고 후레쉬 게임은 독일산인가 그래요 여러분들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겠고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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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바 어떻게 이거 이걸 이걸 나 캔인 줄 알았다 와 나 큰이네 아 내 큰이네 재단에서 프레야의 분노가 깨어나고 그녀는 진노하여 불의 마법으로 눈과 손을 태웠다 그래서 다시는 마법 하프를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그 하프 연주하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오딘의 지식 볼륨 3 토발드 융 소년들이 숲속에서 큰 발자국 발견 아까 그 존나 큰 애인 것 같은데 딱 봐도 아 아 이거 그 뜻이네요 님들 아 그렇대요 네 뭐야 아 뭐야 유리병이네 이거 아 여기서 유리병이네 여기서 유리병이네 아까 와 뭐야 이거 약간 자기 그 나라 그거 아까 이것도 아까도 있었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건가 보네 얘네 두는 건가 뭐냐 아까 얘 맞네 뭐 콜라 쳐먹던 놈 큰 남자 이름도 없네 숲속에 사는 큰 남자는 사나우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큰 몸과 서투른 발걸음으로 이내 쉽게 발견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도망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 잠깐만 이거 말고 일단 세번째 칸 놓고 뭐냐 야 혹시 그 있냐 걔 예원아 어서와 혹시 걔 있냐 그 별이 있냐 별이 유리병이 엄청나게 많네 집안에 아 아 뒤친척 그 약간 내가 뭔가를 아 뭐야 내가 뭔가를 훔치지 않은 것처럼 아 아무도 안 훔쳤지만 뭐야 열쇠가 있네 오 쉣 난 그녀가 필요해 이씨 아까 먹던 거랑 똑같은 거네 더러워 죽겠네 진짜 뭐야 전화 가디언 어 가디언 내가 있는 곳이네요 아 이게 엑스페로 표시가 되는 건가 내가 있는 곳은 아 기억났다 아 모든 게 하나 떠오르고 있어 아 아 잠깐만 이거 그거 여기가 제일 빡세던데 이거 치게탑 쪽에 이거 막 존나 쫓아온단 말이야 여자 뭐 이거는 다 보게 될 거니까 안 봐도 될 거 같고요 어 깜짝이야 아이 문을 아이 문을 아이 상식적으로 솔직히 문을 시발 뒤로 문을 여는 것이 어디 있냐 에이 뭐 있는데 여기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구급약이네 아니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사이퍼즈에 아 이거 이거 생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압니다 저는 뭐야 안보여 뭐라고 야 약용식물 식물 틴크와 토산물 스웨덴 숲 허브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방법 이런거 깨는거 아닐까 아 북은 왜이러냐고 그냥 단순한 집이 있는데 신성한 희생 성례유 규칙들 더러라 아 더러운거 아니에요 님들 이거 그거네요 콩팥죽 팥죽이네 팥죽 안보이는데 이거가 달팽이 아닐까 달팽이 스읍 아무것도 없죠 어 깜짝이야 내 손보고 놀랬어 사냥 박피와 잘라내기 숲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숲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지침 뭐 딱히 없는거 같아요 여기 아무것도 나와도 될 듯 뭐 없네요 아 북은 되면 나가기 싫은데 아 나 이거 기억난단 말이야 이거 뭔지 잠깐만요 제가 일로 아 뭐 알아서 나오겠지 나오네 여기 간판인데 도와줄게 나중에 올게 형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 형이 헬버그 전화로 갑니다 와 근데 뭐냐 여기 성벽 와 근데 뭐냐 여기 성벽 어 분위기가 개 도라이라니까 여기 게임 진짜 많이 죽었다 씨발 생각해보니 그는 이제 그녀를 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녀보다 훨씬 이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대체 아 그 빡빡이 말하는 건가 콜라 콜라 마시던 넌 나에게서 그를 빼앗을 수 없어 놀랬잖아 이씨 우탱아 근데 왜 위원하는 건가 야 너 누구냐 악마 동화 스웨덴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과 만나는 악에 관한 헬게 살베리의 동화 모음 어? 아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거 여기는 후레쉬가 없고 성냥으로 게임을 합니다 뭐 같죠? 나이스 담배한테 필수 있게 아 깜짝이야 놀랬어 그래 놀랬다 그 별이야 천호 고마워 오빠가 잘할게 이게 라그나르? 해보고 해봐야 해 아니 죽었지만 여긴 안전이 아니 죽었지만 여긴 안전이 가디언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노래를 연주하면 룬이 니가 있는 보트로 올거야 보트가 올거야 빛있는 쪽으로 가 아아 아 여기 거기네요 룬 룬 룬 룸 아니에요 룬 룬 룬이에요 룬 룸 룸 룸 룸 아 저장 됐는데 이제부터 게임은 진행이 되는거죠 진행이 되는거죠 헬버그 헬버그로 오랫지 아까 여기가 헬버그거든요 님들 근데 어떤 새끼가 문장건냐 아까 기분 났기에 아 이제 새소리도 다 놀래네 라그나르 우리는 당신 당신님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노래를 연주해 출입구와 게이트의 열쇠는 가디언에게 있어 뭔 개소리지 짜마죽인가 뭔 개소리야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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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거 같고 가디언 가디언에서 먹은 열쇠 아까 그 열쇠 그 열쇠가 가디언의 그 열쇠인건가 그런가봐요 이거 하프 얻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일단 뒤로 돌아가보면 알겠죠 맞죠 떨어지나 여기 안 떨어지나 같게 또또또또또또 또 뭐 뭐 넌 그걸 찾아야 해 금으로 빛나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가능하다고 는 도저히 생각할 수는 없을거다 아 나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은 와 잠가버렸네 이게 왜 어려웠냐면은 맵이 워낙에 크다보니까 찾아야될 것도 많고 또 또 달리면 안될거 같고 일단 저쪽으로 오라고 하네요 가봅시다 일단은 하프를 찾아야되는데 이전에 뭐 해야될일이 있죠 아 이게 막 갑자기 뒤에서 존나 달려온단 말이야 막 뭐없어 그냥 존나 달려와 진짜 갑자기 이유없어 아 갑자기 더워 갑자기 더워 존나 더워 됐다 아까 내가 해야될게 있었죠 자 요거죠 아 깜짝이야 뭐야 두레라 You are dead 아 이렇게 문에 여는거구나 아 으아아아아아악 훠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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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지 저 미친년은? 저 미친년은? 아 맞네 X 표시로 표시가 되네 지도에 있으니까 아.. 나 잊.. 아.. 아.. 못됐다 진짜 아.. 잊고 있었어 모든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했는데 진짜 잊고 있었어 진짜로 이 게임 참 급혐이라든가 스템이나 없는거 같으니까 좀.. 와.. 들어가기 존나 싫다 진짜로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한.. 아 깜짝이야 X봐 돌래라 X봐 거기 같은 게임 진짜 어디에든 있어 아.. 뒤에도 뭐가 있어요? 없네요 루스 알키비스트 사라짐 새로운 단서 대중에게 비명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으휴.. 으휴.. 볼 것도 없고 여기 서랍 쥐든.. 서랍.. 업적 달성.. 머시기.. 어 깜짝이야 뭐야 방금 오 나이스.. 겟.. 4개 겟.. 아이씨! 가만 열려 아 보여.. 내가 안움직인.. 여기 불터져있네.. 와 개밑아 미친.. 거룩한 의무 흐흐흐흠 흐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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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 나 모르고 꺼버렸어 찬송가와 발라드 과연 찬송가와 발라드 중에 누가 이겼을까 흐흐흫 아 모르고 꺼버렸어 저거 흐흐흐흫 아 개어두운데요 여기 아 우클링 누르면 꺼지네 그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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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 그 뭐냐 그거예요 내 숲속에 있고 싶지 않아 영원한 베스트셀러 아 크레파스구나 총알인줄 알았네 나는 나 뒤지다 말았거든요 여기 뭐야 깜짝이야 놀래라 아이 부금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이 게임 미쳤어 헹 고대의의식 나 나갈게요 여기서 볼일 다 본거 같아 그리고 아까 저 옆에도 집이 하나 있는데 그때 와우야 스테미나가 없는거 같은데 이 게임 나무가 트름하는 거 처음 보네 나무도 트름을 하네요 여러분들 나무잖아 씨 으흐흐 으흐흐흐 아아 아이템 사용 어떻게 하지 아이템 잠겨.. 잠겨 계신데 여기 열어야 되는 거 같은데 잠아 아까 열쇠 열.. 아이템 사용 어떻게 하지 여기인 거 같은데 열쇠 나 뭐 다른 거부터 해야 되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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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 개 있는 거 확인하는 거 올래라 사용하는 건 줄 알고 알았어 알았어 안 봐도 안 봐도 열쇠 사용이 안 되나 봐요 지금 나중에 여기 안에 저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룬 저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으흐흐 여기거든요 님들 제가 진짜 지난번에 옛날에 이 게임 할 때 이 룬 때문에 진짜 몇 번을 죽은 줄 아세요 님들 진짜 엄청 죽었어요 진짜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존나게 죽었는데 지금도 하는 법 모를 것 같아요 님들 다 까먹었거든요 다 까먹었어요 하는 법 진짜 오래 걸렸어요 깨는데 진짜로 리얼 거짓말 안 치고 대장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대장간인데 아까 저 집 털었죠 아니 못 털었죠 저 집 못 털었고 일단 아까 지도에 잠깐만 지도 한번 봐보자 하프 모양이 있을텐데 아 맞네 여기다 여기로 가야돼 일로 갈거면은 음 헬버그? 헬버그가 뒤쪽이라는 거네 이쪽으로 갈거면은 바다 건너갖고 바다 건너갖고요 바다 안 건너고 이쪽으로 가야되네 이름 뭐지? 가동뷰 가동뷰로 먼저 갈게요 아 잠깐만 아 존나 싫은데 이거 하기 갑자기 어우 하프홀 하플로 바로 갈 수 있구나 하프홀로 갔을 때 하프 없고 존나 멋있거든 하파 얻어놓으면은 여기는 스팅 라그나르의 방앗간 라그나르의 방앗간 라그나르의 방앗간 라그나르의 방앗간 라그나르 아까 그 사람이잖아요 그 아까 그 오라고 했던 사람 아니 오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와야된다고 했던 사람 인마도 욕먹 때려 멜로디를 듣게 되면 멜로디가 니 몸을 통과해서 그냥 피쳐눌어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어디ampa 올거야 문이 어딨냐 이 집은 이 집 문은 어딨어요? 털고싶은데 약간 배그를 해서 그런가 털고싶은 본능이 좀 문이 없는데 털고싶은 본능이 생기네 집이 있으니까 꼭 들어가네 묵혀볼까 일단 성량은 최대한 많은게 좋을 것 같은데 문이 없는데 집이 그냥 아니 집이 문이 없어 이런 집이 다 있냐 공간도 있는데 아 문 있네 누가 문 없다고 그랬냐 어떤 놈이냐 창구 와우 와우 야우 야우 몇개냐 와우 개맞다 이거 아까 내가 봤던거 아니에요 그림 창구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아무도 안고싶어 야 여기는 문을 뭐냐네 여기는 뭐냐 창구 나무 나무 태울수있나? 안되네요 어떤 나무는 태워지던데 아 뜨거라이씨 이쪽이 맞는지가 모르겠네 지도가 없어 이래서 이래서 집에 집에 그 성량개비같은걸 둬야돼 아 여기가 그거다 먼 개도 여기 그 다리 다리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여기 겨우 두근데 와 하나도 안보여 진짜 아 여기 창문도 이중이고 와 사람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구나 뭔소리야 씨발 악마 동화 스웨덴에서 가장 악한 아 스웨덴 게임인가 보다 이거 존재들과 만나는 악에 관한 헬게 살베리의 동화 무험 여자가 이런소를 내는거야? 미친거 아니야? 우리에서 암소가 죽음 으응 무서워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씨 어머 칼로 막 찌르는 소린같은데 이거 어 개무서워 씨발 여기 있기 싫다 또라이같은 집단인데 여기 오 개스리로 진짜 뭐야 조지 오 개소문다 깜짝이야 씨 마을에 있는 사람은 안고 있다 눈 위에 다리 위에 다리 위에 눈이 있는거였는가 왜 이렇게 다가 다가 대장간에 새로운 곳이 있어 대장간은 가야되는데 그러면 도난으로 캐비닛이 잠겨있어 가디언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아 뭐 가디언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어차피 가디언 하나 어차피 가디언의 열쇠 내가 갖고 있는데 먼저 파워를 넣고 가서 올리는 시작이 일단은 벨트부터 좀 열쇠 여기다 사용하는거구나 오케이 저쪽은 어떻게 가는거지? 하프 있는 쪽은? 일단 최종 목적지는 여기인데 여기 아까 프레이어의 작은 것들이 있나? 저쪽 한번 가봐야겠다 아니 딱 봐도 공포게임같이 보이지 않아? 아 으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씨발 너무 긴장하고 있었나? 뭔 소리야 이씨 뭐 뭐라고요? 뭐가 오고있다고요? 엄마가 울고있다고 난 또 뭐 오고있다 아 깜짝이야 씨 아니 엄마는 날 믿지 않을지 난 그를 부었어 괴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불 꺼진다 빨리 나가자 아니 이 집들이 왜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냐 나는 뭐 아이템도 좀 찾아야 되고 하니까 시나몬 번 요리? 시나몬 번 요리 아이씨 이게 에임 투기가 되게 힘드네 아무것도 없다 뭐냐 여기로 왔는데 뭐가 없네 모두가 납치됐어 얘들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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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거 대박구나 여기도 룬이 있고 뭐야 나 다시 돌아온거네 여기 아이씨 다시 돌아온거네 잠만 그럼 지도 좀 보자 아까 대장 아 여기가 대장관이구나 이쪽으로 들어가야되네 그러면 맞지 대장관 대장관이 여기니까 일로 가야되네 길이 좀 어렵다 대장관가서 벨트 벨트오도 그랬죠 벨트 아이씨 혹시 아이씨 으윽 하드 벌써 쫓아오진 않겠지 설마 하프통 못 얻었는데 아리 소리 왜 num break 진짜 신텐으로 무섭다 이거는 진짜 아 존나 달려온단 말이에요 뭐가 니가 냈냐 소리 깜짝 놀리지 않았어 일단 벨... 벨트를 얻어 올게요 고무벨트 고무벨트거든요 대장관인가 벨트 대장관 오케이 대장관 끝장이야 그들은 어둠 속에서 모두 끝났어 아주 깊은 곳에서 영원히 세계가 끝날 때까지 또 돌아다닐 거야 와우 와우 벨트 얻었죠? 아 숲속에서 여자가 나체로 걷고 있는 곳이 발견돼 와우 허허 와우 처음에 나는 루스라고 생각했어 나는 나의 루스라고 생각했어 바람소리지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그 여자 돌아다니는데 그 여자가 미쳤어요 진짜로 나체로 돌아다닌다 하잖아 이게 진짜 나체로 나 죽이러 와요 개무서워요 진짜 그거 당해봐서 알아요 진짜 진짜로 개쫓아 내가 몇 번 죽은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몇 번 죽은 줄 알아요 뭐냐 이 외에 이거 뭐가 있는데 잠깐만요 벨트를 얻었는데 벨트 다음부터 쫓아오는거야 아 내가 물 근처를 갈 때 여자가 존나 쫓아왔는데 맞나? 그 약간 두 갈래로 나눠져있고 얘 진짜 존나 쫓아오던데 개무섭게 아 소금 덥다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뭐냐? 뭐야? 뭐야? 뭔 동물을 걸어놓은거 같은데 지금 아까 없었..었지 않았냐? 이거 못본거 같은데 이것만 있었던거 같은데 갑자기 생겼구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벨트를 도개교 열고 아 가동교에서 다리 내리고 하프워드로 가야되는거구나 그럼 그럼 지금 당장 도개교로 가면 되겠네 도개교가 아까 이쪽인가? 이쪽이었나 여러분들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맞는거 같다 바로 갑니다 도개교로 도개교로 그리고 도개교로 ок 왜.. 또 아 분위기 악마 지옥 깊은 곳에 온 어떻게 여길 왔지 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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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가 성냥 정도 얻어가면 와 여기 신성한 곳이네 와 분위기 씨발 미쳤다 뭐? 컴 컴인트 인 롤라엘 뭘 가지고 놀고 있네 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뭔 소리 이게 뭐야 이게 이거 그건 같은데 지도 같은데 지도 그졸라 포르스 교회 화염에 괴살리 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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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ESG 눌러서 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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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시발 그만해 그만해 여기 책이 너무 많아 그만해 성례요 규칙들 들어오지마 네 나갈게요 수고하세요 아이 여기만 보고 네 수고하세요 나갈게요 들어오지 말라면서요 나가야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좋은거 떴어요 여기서 9시 오케이 좋아 나 어디로 가야되지 잠깐만 까먹었는데 길 이쪽에서 이리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는거지 근데 길이 뭔가 달라진거 같지 않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거 같은데 길을 대장관 대장관이 아니라 도개교로 가야되잖아 도개교로 가려면 이리로 가야되는건가 존은 여기 있어 헐 앞뒤가 다른거였네 방앗간 라그나르의 방앗간 아 일로 지나갔구나 라그나르의 방앗간 맞지 맞지 그림 거슬려 천사얼굴이 부어있데 하아 진짜 소리 시발 진짜 아니 소리가 왜이러냐고 진짜 게임 아니 시발 소리가 게임 다 해먹네 진짜 아니 게임 못해먹겠어요 진짜 소리 때문에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솔직히 아니 뭐가 쫓아오는 소리가 나 자꾸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 델트 호자 넣고 이거 아까 어떻게 가동하라 했지 아까 가동을 먼저 파워를 넣고 가솔린을 시작해 파워를 먼저 넣고 가솔린을 시작해 파워를 먼저 넣고 가솔린을 시작해 오 문젠가 와 와 아래에 이렇게 연결이 되네 안다친다 하아 뭐지? 이 소리? 하아 진짜 씨발 아아 왜? 나체의 여자가 돌아다니고 있다 계속 보기네 하아 제발 아 소리가 아니 소리가 존나 막 막 그 박진감 넘치고 막 긴박한 순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노래가 자꾸 들리잖아 게임이 아니 진짜 미쳐버리겠다 씨발 운님 쩐다 운님 몸에 쩐다 진짜 노래도 개잘보 둘 둘 둘 셋 둘 네들 그걸 알아요 저 여자가 나중에 개 쫓아와요 진짜 죽이려고 쫓아온다니까 네들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네들 네들 아...두금소리 씨발... 와...진짜 못하겠다...진짜로... 아씨 진짜 존나 안 뛰어 지금... 어...군 꺼졌다... 아 나 어디 가야 됐죠 쟤가? 다 끝났는데...뭐 하러 가지나... 아 하프...하프가 들어가야지... 아...씨발... 놀랬잖아...씨발... 방에 저 여자 없네... 여기 없어 꾸밀거야... 아 형이라고... 일어날 일 없어... 일어날 수 없다고... 나무니까 못 일어나죠...당연히... 나무잖아요...당연히... 나무니까 못 일어나죠...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 내가 어디 가야 됐더랄까? 하프...하프 구간... 아씨 깜짝이야 저 화면 뭐야...씨 깜짝이야... 내 컴퓨터 뭐 묻은거였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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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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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새록새록... 나오고 있습니다 님들... 아... 아... 아까 방금 앞에 다리 보이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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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장담하는데... 저 다리 이제 건너고... 돌아올때... 그 피치년 딱 뛰어옵니다 저한테... 존나하게 뛰어와요 진짜로... 걸리면 죽어요 그냥 바로 그냥... 깨끗하게 깨끗하게... 여기서 이제 하프 얻고... 데려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존나 쫓아오거든요... 피치년 하면... 한 명 와요... 옛날에 버그 하나 알고 있었던거 같은데... 여... 이쪽으로 갔던가 내가... 아... 한 갑자기 이씨가 지가... 위주계는 일어났지... 모든 것을 했다구! 모든 것을... 모두 봤어요... 이... 그리고... 이것을 망쳤어... 그의... 잘못이야... 닫을께요 무서우니까... 옥... 옷 눌려있다... 당당히 들어 오라는 뜻이구만... 알겠어... 개 멋있게 들어 가져가주러 가제 오 네 개다... 아니 4개였잖아 방금 갓겜이네 4개가 갑자기 1개로 돼버리네 밑장빼이 오지는데요 님들 열어요 하프는 위그드라실 그 자체에서 형성되었으며 위그드라실에서 하프가 나왔대요 마법의 금이 삽입되고 어룩한 룬으로 어룩한이 아니라 거룩한 룬으로 조각되었습니다 드워프들은 하야르를 프레아에게 주었는데 프레아는 황금머리카락을 뽑아 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법이 강력한 도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십사기템이라는 거죠 거룩한 의무 거룩한 의무 악마동화 이거 그냥 흔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책 나중에 들어볼게요 이거 아까 거기도 있잖아 반대쪽으로 하나 밖에 안좋은데 이거 너무한거 아냐 어 별로 바로 켜진다 뭐 게임 존나 잘 만들지 않았어요 님들 아까는 막 세번하고 막 이랬는데도 아 손돌려 어둠속의 가이드 어 이거 켠다고 뭐 오고 막 그러진 않겠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 오 오 그렇지 하나 줬으면 더 줘야지 4개 있거든요 4개 있네요 버그인가 아까 버그였나 아씨 깜짝이야 뭐 여기선 뭐 발견할만한 그런거 없는가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씨바 뭐지? 아 전등이 못나오는구나 아 깜짝이야 씨 나중에 저쪽에서 나오겠지 뭐 아 소리 개극혐이야 발 발 발 소리 뭐야 존나 잘 만들었잖아 게임 뭐 나오던가 여기서 아 뭐 나왔던거 같기도하고 아닌가 아 왜 기억이 없지 밑에서부터 이러겠다 거룩한 음 아까부터 계속 있던거잖아요 거룩한 여기 뭐 신앙 신앙 개우지네 여기 잠깐 잠깐 스탑 스탑 어허 어허 봤어 두개 있죠 두개 어 두개 있 아까 그 버그네 어? 아 아니구나 아까 그 버그네 버그 일단 버리고 일단 버리고 다시 열어 뭔가 최종 보습한거 같지 그렇지 와 지린다 진짜로 잘 만들지 않았어요 님들 진짜로 잠깐만요 일단 아이템 좀 털고 루스 알크비스트 사망 루스 알크비스트 사망 얼굴 주위에 상처가 난 상태인 시체 발견 특히 눈 주위에 상처가 난 상태인 시체 발견 파먹은건가 이거거든요 님들 어허 이런거 두개 봐봐 저 아까 버그였네 네개였는데 씨부래 하나만 갖고 온거 야 나 튜토리얼 그런거 알려줄거야 와 와 와 그 성냥 들고 있는거 보여? 싫다면 돌려놓을게요 죄송합니다 돌려놓을게요 죄송해요 말 잘뜻죠 불? 불? 피? 예예 말 들어야죠 예예 드릴게요 드릴게요 불하고 제 피? 가져가세요 이제 아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눈에 잘 봐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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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이제 열린다 이거잖아 지금 이거죠 와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게 존나 잘 만들었지 없죠 아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이제 갖고 가도 되는거죠 이거 다시 갈게요 제가 잠깐만요 대충 뭐 이런거다 아 존나 죽을거 같은데 내일 죽으면 안되요님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와 멀티 멀티 플레이 야 하나 둘 셋 여섯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열 셋 13개 있는거 같은데 아 이게 존나 게임 존나 잘 만들었어 진짜 저 아이템 파밍 좀 하려라 할게요 아이템 파밍 좀 할게요 저 진짜 별거 아니고 아이템 파밍만 하려고 온거에요 진짜로 깜짝이야 진짜 진심이에요 에바 니가 그리워 아 여기 안에도 뭐가 있었겠다 거룩한 우무 여긴 뭐꼬 맨날 거룩한 우무반 있냐 와 갓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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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문 열려면은 그냥 안 열려 이게 존나 신기한게 이게 있잖아요 그냥 안 열리잖아 이걸 해야돼 아까 아까 했듯이 아까 그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쳐야돼요 여기다가 개쩔죠 개멋있죠 진짜 근데 뭐라고 위산 아니 위막대 세모 아래막대 세모 위막대 세모 닭벼 아 닭벼이래 닭 그거 위막대 세모 아래막대 세모 위막대 닭 닭발 닭발 아 아니구나 아하 아 다시할게요 위 위막대 세모 아래막대 세모 그리고 어 발 아 아 아 아닌가 위 아래 위 아 위아래 위구나 아 죄송합니다 크네요 아 계속 보게 되네 прек光 아래 위 이거 맞지 완벽에 위동 아 딱